네, 마다통어공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다문화 사회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사회문화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에서도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사회에서도 막 다뤘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역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과 존중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대주의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뭘 인정하자? 특수성을 인정하자. 문화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하자 말자?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징 보면 그래도 상대주의는 어떤 보편윤리를 인정하긴 해요. 그러면서 윤리적 상대주의에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 기준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마다 그냥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가 있고 자, 다문화 사회에서 관용의 필요성 나옵니다. 관용. 관용은 쉽게 얘기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한다? 인정해주는 걸 관용이라 그래요. 나와 너는 생각이 다르지만 너의 어떤 생각을 나는 뭐한다? 인정한다. 이게 이제 관용이죠. 그래서 관용의 한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관용할 수는 없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관용할 수 없죠. 그래서 타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 질서를 흐트러트린다거나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칼 포퍼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제한의 관용은 결국 관용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뭐 유의미한 의미죠. 모든 걸 다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도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관용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